남자 예능. 남자 예능. 죄다 남자 예능뿐이야. 내가 여자를 얼마 좋아하는데. 여자 예능 살릴 수 있어요? 윤정수는 살려봤는데 여자 예능은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. 복잡한 거 됐고요.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만 됐고요. 살릴 수 있어요. 그럼 살려요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